자, 바닷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어렵나요? 이쪽은 거의 달랐구요. 여기 우리 빛녀울문화마을 돌담길입니다. 덕수궁의 돌담길, 제리가라인 빛녀울돌담길입니다. 자, 달리다 보입시자.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호우태풍 등 대비하여 출입을 금지합니다. 오카이. 가를 길이 없잖아. 오씨. 오시봉을 보여주면 안되는데. 오시봉도 한두근이지. 자꾸 보여주면 이게 쓰는가. 있잖다. 오늘 안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서 우회해서 분명히 가겠습니다. 분명히 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점프. 오이쌰. 무지개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시시시시시시시. 도레미파솔라시시시시시시시시. 오이쌰. 오래되니까. 이게 개명이 생각이 안납니다. 미미미미래 도도시랄라시밍 흰여울 해안타나 굴속을 거닐며 추억일랑 잊어버리고 한잔수레 잊어버려요 뭐지죠? 아무도 없습니다. 출입금지라서 어차피 인생이라 연극이 아니더냐 누구에게는 희극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는 GPS 소심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희극은 그죠? 비극의 반대말이 희극이고요 코미디고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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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극과 희극을 합쳐서 희극이랄까요? 으하. 오. 바람바람. 오. 바람이 엄청 쎕니다. 바람에 밀릴거에요. 슈. 비오거나 강풍 부는 날은 절대 이렇게 해안가를 나오시면 아니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바람도 끓고 비도 오고 아주 그냥 앞쪽근이라는 앞쪽근은 그래도 생각보다 야 뭐 요정도야 까지껌 뭐 그저잉 요정도 쯤이야 좀 달려갑시 달려봅시다 오오오 으야 골딩이를 달려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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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37 문제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8.2킬로미터 평균속도 4킬로미터 현재 고도 38미터입니다 돌짝알바 빨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조심 3.1킬로미터 2줄이네 2줄 3줄이 아니네 사이즈는 보니까 한 225정도 어디와서 왔을까 신발이 2줄이네 2줄은 4줄이 아니네 흔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쪄쪄쪄 전 흔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신발이 지금 사이키의 친구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저에게 묻습니다 나이키를 그러면 지난 대답을 합니다 아주 고탕하게 나이키? 이미 다 쪼까들더라 하하하하 오우 파도 멋집니다 파도야 채라 채라 매우 채라 파도를 보면 또 떠오르는 시가 생각납니다 육방치남성의 시 파도 소년이란가 오우 예 절속 절속 좌쌍 깨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집채같은 뭐였더라 그래 중학교 때가 암송시였었는데 역시 세월이 흐르니까 암송시 생각이 잘 안납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문학시를 좋아해서 문학소년이라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에 나온 시 시조 한시 뭐 이런거 다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몇과 몇페이지 상중하 어느쯤에 있는지 까지 다 기억을 했었는데요 짤데기 없는거죠 오늘 아침에 키마의 투머치 인포메이션 투머치 인포메이션 누가 물어봤나요 혼자나 이 비디오도 그렇고 램블라 트랭은 끝난 제가 홀로 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기록입니다 저의 일종의 다이얼의 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게이치하시기 바랍니다 메무신지 않으시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기록입니다 7km 1h48min 엘렙스 dude 바두모라친 해변 으로 가요 해변 으로 어이소이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 봐요 비오는 날은 특히 높은 파도와 노을성 파도와 이런 경우는 낙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걸어가든 달리든 당시에 딱 신경을 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 시작입니다 7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43분째 운동중이며 현재 속도 5.5km 평균속도 4km 현재 고도 41m입니다 조폭이 다가옵니다 어이 조폭 나와봐라 나하고 맞짱함 뜰려면 조폭 나와봐라 어디 한번 보자 오늘 조폭 힘이 있나니 오늘 조폭 한번 보자 조폭 삐실비실한데 이거요 조폭이 흘러서 가는 반대편 반대편 조폭 왜 이리 삐실거리노 저 위에 조폭이 흐릅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 조폭이 힘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바새 좀 다독거리고 가야되겠네요 그래서 업로드가 나옵니다 조폭을 찾아서 오 그래도 마 아주 아주 그건 아닙니다 마 그런데로 봐줄만 합니다 조퍼 조퍼가 오빠야 왔다 물 맞고 가라고 알았어 기둘기둘 오빠야 가볼께 시원하게 한번 맞고 가라고 합니다 불숲을 해치고 진딧물이 아이고 보자 진딧물을 가고 보니까 이거는 어휴 노린재네요 냄새 많이 나는 겁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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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돼 어우 저기 누구말리 야 누구들 요 놈들이 아침부터 뭐하고 있어 클림트가 시켰어 키스하라고 너희들 프렌치 키스야 딥 키스야 너무 확대하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알았어 클림트의 키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지금 포크 보러 가다가 졸피에 작품 하나 프렌치의 키스를 감정하고 포크 보러 보러 가겠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보라잉 미끄러우면 미끄러우면 클라보라잉 오케이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희망 지금 영도 조폭을 보고 계십니다 뭐라꼬요 네네 영도 조폭이야 예요 보이시죠 물은 꼭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거 아닙니다 물은 옆으로도 흐르고 뒤에서 아래로도 흐르고 이렇게 옆으로도 흐르고요 뒤집어서도 흐릅니다 그래서 상선약수 아니겠슈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도 안되면 기다렸다가 채워서 넘어가고 조톡은 이 조톡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제주에 있는 엉또폭보처럼 건폭입니다 비올때만 우기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폭이 되겠습니다 황취조톡이 설치면 무섭죠? 그렇죠 조톡이 가끔씩 나타나야죠 맨날 나타나면 싫어 싫어 조톡을 찾아쓰까쓰까쓰까쓰까쓰까쓰까 오케이! 내일 아침에 뱀뱀뱀뱀디스 바이밤! 좋은 하루 되세요! 썬디 설빈 엉또가 감사합니다.